사랑꽃달의 공연단 여러분들과 남강중에서 함께하기면서요 또 매일 첫째주, 셋째주 금요일 여러분 2시에 축하 뵙고 있습니다 우리 낙타팀이 이렇게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멋진 공연을 보여주려고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소문에 박수 한 번 주시면 에콜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에 날려오니 거부한 해림새였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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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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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